하루 종일 세트장에 같이 있는 스태프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하곤 합니다. 오늘 준비한 간식은 달콤한 도넛. 그런데 이 도넛이 이은 씨에게는 그림의 떡이랍니다. 하루 종일 먹는 것은 오로지 익었. 열심히 흔드는 병 속에 뭐가 들었을까요? 오늘 씨, 특별한 날이 아니면 저는 일반 식사를 안 합니다. 이렇게 닭가슴살을 갈아서 와요, 집에서. 여기는 닭가슴살 4개, 아몬드 2주모. 그리고 꿀 조금. 꿀맛이 1도 안 느껴지던데요? 형님이 진짜 엄청나신 거예요. 아니, 저는 이게 고소한데. 그냥 맛이 여러 종류가 있나요? 어떨 때는 뭐. 아니 뭐 닭가슴살 맛이죠 뭐. 아니 저는. 안 좋은 맛은 다 들어있어요. 변화는 주지 않아요. 그냥 변화는 안 주는데. 저는 고소한데. 저는 익숙해서 고소한데. 아홍수가 형님 저 맛 좀 먹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따라줬거든요. 먹고 토했어요. 아니요. 어 èе. izin. 아홍수. 보고 맡기겠습니다. 저렴한 식사. 하는plete 입니다. 두 번째 정 Bryant. εκ했phem는also Б 01.